사이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40년대 노버트 위너가 목적을 위한 메커니즘이란 뜻으로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1984년 윌리엄 깁슨이 쓴 과학소설 뉴로맨서에서는 사이버 스테이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이버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궁금증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보안 메신저를 쓰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보안 메신저들은 안전할까요? 보안 메신저는 시간이 지난 뒤 남겨진 대화가 자동 삭제되거나 상대폰에서도 대화 내용이 남지 않고 화면 캡쳐도 차단되는 일반 메신저에는 없는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보안 메신저는 없습니다. 보안 메신저는 그저 보안성이 강화된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안 메신저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중요한데요. 불법적인 정보를 전달해도 되는 걸까요? 불법 정보는 주지도 받지도 말고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요구하지도 보내지도 말아야 하며 공용 와이파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HTTP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살펴보면 WWW. 앞에 HTTP, HTTPS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HTTP란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문서 등을 교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 규약입니다. 그리고 HTTPS는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으로 통신과 인증의 암호화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있는 HTTP 차단 기술, 무엇일까요? HTTPS란 보안 접속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차단 방식 중 하나로 인증 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의 인터넷 검열, 인터넷상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5만 명을 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걸까요?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 간의 충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부가 직접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트를 차단하는 주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입니다. 정부는 심의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지정해 ISP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러한 인터넷 필터링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기술 및 관련 법 제도를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을 해야 하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CCTV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CCTV로 단순 정보가 노출되는 것뿐 아니라 CCTV를 통해 얼굴과 신체, 봉선까지 노출되기도 합니다. 안전과 치안을 위해 설치된 CCTV가 역으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거죠. SF 영화에서 보면 CCTV 기록으로 범죄를 잡기도 하지만 기록을 조작하여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또 노출되고 있는 우리의 삶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노 CCTV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CCTV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천만대로 추정됩니다.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 설치가 증가하면서 노출 횟수도 증가하고 있고 카메라 해킹 범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가 공공장소와 집 내부 등 개인 생활 공간에 설치되고 또 활용되면서 사생활 노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CCTV에 최초 설정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0000, 1234와 같이 추정하기 쉬운 번호라서 보완에 취약합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0000 CCTV 등을 처음 설치할 때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설정해야 기기가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고 민간 CCTV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대부분의 민간 CCTV는 인터넷망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줄 요약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과학적 사고, 과학적 생존, 햇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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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